먼저 첫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역시 미국장 뉴스 부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많이 빠졌어요. 애플 테슬라도 애플 테슬라 이런 것도 많이 빠졌는데 다우지수가 일단 지수 얘기 먼저 워낙 크게 빠졌으니까 3.4% 빠졌고요. 그다음에 S&P 지수도 3.54% 그러니까 어느 날은 보면 다우지수는 좀 많이 빠지고 나스닥은 버티고 이런 장들이 있었는데 어제는 나스닥도 훨씬 더 많이 빠졌네요. 3.73% 그리고 우리 한국분들이 투자 많이 하는 테슬라도 3.49% 빠졌고 애플도 4.63% 이렇게 빠졌는데 역시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선거전 부양책 이거 거의 물 건너간 게 확실하고요. 왜냐하면 그걸 처리해야 될 상원의원들이 다 고향 앞으로 가했거든요. 자기 선거들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이든 대 트럼프 대통령 선거만 관심이 있죠. 지금 미국의 국회의원 중에 물론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숫자가 본인의 선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구에 가서 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지금 뭐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10월 29일인데 그렇죠. 이제 한 닷새 남짓 남은 대선 전까지 극적 합의는 의미가 없고 이런 거에다가 그런데 이게 그냥 평상시라면 그래 대선 끝나고 하지. 이 정도로 받아들일 때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세컨드 웨이브라고 정말 할 만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어제 유럽도 크게 빠졌습니다마는 드디어 마크롱 대통령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12월 1일까지 락다운을 실시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프랑스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에 조금 더 많든지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5만 명씩 나온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가. 거기다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 3월 달에 2, 3월 달에 전 세계가 코로나19로부터 공포의 증시가 폭락했던 이유는 사실 감염병이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된 것도 물론 있지만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망률이 높으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내냐. 이른바 ICU, 인텐시브 케어 유닛이라는 중환자를 다루는 그렇죠. 그렇게 처치하는 인공호흡기가 달려있다든지 이런 중환자가 들어갈 병상. 그거 자체가 없었다. 병상이 고갈될 수 있다. 이런 공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의료 시스템이 마비가 되는 거고 그러면 경제적인 걸 떠나서 굉장히 큰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 의료계에서 또 과학자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을 한 것 같아요. 10월 말 11월 초 되면 세커네비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실제로 그때 당시 봄에 그런 말 나도 할 수 있지. 날씨 추워지면. 그런데 잘 안 믿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사이에 사람들이 또 뭐 하고 해서. 대책이 나오겠지. 아유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쭉 없어지겠지 그랬는데 정확하게 10월 말 10월 11월 초가 됐잖아요. 그런데 진짜 2, 3월 달에 그 고점을 벗기는 나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조금은 희망을 가져보는 게 예측의 범위 안에 있다는 거죠. 과학자들의. 우리 인간이 만들어놓은 어떤 합리성을 근거로 한 과학자들의 예측의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은 2, 3월 달에 어떤 처음 당해본 일에 대한 인간의 대응 또 금융시장의 대응안은 좀 다를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흡사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공포는 2, 3월 달에 이 공포스러운 상황이 재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주가가 출렁출렁 빠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2, 3월 달이라는 건 전혀 예측 못한 상황에서 허둥대다가 당한 일이라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다른 부정적인 면도 있죠. 왜냐하면 나 마스크 안 써버릴래 이런 사람들도 많이 생겼으니까 사실 유럽의 일부 지역과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그런 영향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감염병이 확산된 건 사실인데 사망률은 전만 못하고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ICU, 인텐시브 케어 유닛의 고갈이란 이런 걸 걱정할 정도가 된다는 게 마크롱 대통령의 설명이긴 합니다마는 실제로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3월 초 이럴 때 저희도 뉴욕 현지에 간호사를 연결했었잖아요. 실제로 그 측정까지 갔다는 거죠. 뉴욕시 같은 경우에. 배드가 없어질 수 있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지금 감염자가 늘는데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감염이 되다 보니까 사망률은 그때보다는 현격이 좀 낮은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측면.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 나름대로의 금융시장을 포함해서 대응 능력을 어느 정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갖추고 있고 지금 이른바 세컨 웨이브의 공포도 사실은 6개월 전에 과학자들에 의해서 예측되어 왔기 때문에 2월, 3월 같은 어떤 패닉 공포 이렇게 가지는 않지 않겠냐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미국 시장에 관련해서는 두 번째 뉴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다가 정말 모르겠어요. 선거전이. 대선이요? 선거전이 정말 모르겠는데 이렇게 혼전 양상으로 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불확실의 고향이라는 게 월가의 반응이다 보니까 거기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뉴스도 바로 전해드리죠. 트럼프와 바이든, 미 대선 진짜 이제 닷새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굉장히 경합주에서 치열하게 지금 지지율이 다툼을 벌이고 있고 또 대선 결과가 이렇다 보니까 바로 그냥 투표 날 다음 날 나오는 게 아니고 몇 주 이상 소요가 될 수 있다 이런 예측이 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각자 승리를 선언해버리는 상황이 최악의 상황 아니겠어요? 백악관의 주인공인, 주인인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이겼다고 하고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는 빨리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건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런 걱정들을 했는데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두 가지 조건에서 충족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지지율의 격차가 급격히 좁아진다. 특히 우리가 격전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격전지가 그냥 플로리다거든요. 어제 플로리다에서 어쨌든 여론조사가 1%로 뒤집어졌어요. 플로리다 평균 지지율로 플로리다가 굉장히 선거인단이 많은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식들도 전해지다 보니까 막판 표지 물론 사전투표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이 일어났잖아요. 거의 7천만 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막판에 어떤 여론조사가 희석은 될 거예요. 왜냐하면 투표를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2016년도하고는 여론조사의 어떤 투표로 이어지는 여론조사의 적확성이라는 게 바이든 후보 측에서 주장하는 바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바도 다 반영되기는 이쪽쪽 다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 미국의 8개 경제단체에서 공동 성명을 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전경련이라든지 경총이라든지 대안상이라든지 이런 데들이죠.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결과를 확정하는데 대선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미국인들은 연방 및 주법에 명시된 과정을 지지하고 미국의 오랜 전통인 평화롭고 공정한 선거에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는 걱정스럽다는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미국 재계가 공동 성명을 내놓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여지껏 이런 선거 앞두고 이런 얘기를 안 했었는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재계가 걱정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대선일, 즉 현지 시각으로 11월 3일 이후에도 투표용지가 계속 집계되는 것은 불법이고 완전히 부적절한 행위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마다 입장들이 좀 달라요. 그런데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 미 연방대법원에서 이 경합주 중에 굉장히 유력한 데죠.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위스콘신주의 우편투표 개표 시한 연장 불가를 최종 확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거지. 위스콘신주에서 그러니까 우편투표에 대한 개표 시한이 선거 이후까지도 계속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위스콘신주에서는 그거 안 된다. 딱 종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 대체로 우리가 보기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편투표에 적극적이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후보의 불리한 편결이 나왔단 말이죠. 이게. 그리고 또 다른 핵심 경합주 중에 하나가 지금 제일 공을 들이는 데가 펜실베니아하고 플로리다인데 그중에 한 군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펜실베니아 루체른 카운티 선거 구조 카운티에 새로 임명된 트럼프 대통령에서 지명된 에이미 코니 베럿 대본. 여자분 있잖아요. 코니 베럿. 대법관이 우편투표 개표 시한 연장 사건 심리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기피 신청서를. 당신은 대법관으로 새로 트럼프 대통령에 지명됐기 때문에 이런 투표 개표 시한이라든지 이런 거 편결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지역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모든 관심사가 선교 결과에도 가지만 선교 결과 플러스 그 이후의 처리에 대해서 간다. 그건 뭐냐. 이거는 박빙이고 불확실하고 그 이후에 최악의 상황은 11월 말에 땡스기밍이죠. 땡스기밍 때까지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플로리다, 노스케로나, 펜실베니아, 애리조나 이런 데들이 가장 중요한데 선거 공학자들은 통상 6개 스윙스테이트라고 불리는 거기서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씀드린 플로리다, 노스케로나, 펜실베니아, 애리조나에서 다 승리를 해야 이 네 군데는 최소한 가져가야 선거 공학적으로 집계를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승산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바이든 후보 입장에서도 전통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데에서도 조금 박빙이로 가는 데들도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 결과는 진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막판 지지율은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하고 또 다른 측면은 사전투표가 너무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바람이 반쪽 바람이 될 수도 있다. 현실 투표.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2016년도에는 잘 안 나갔다는 거예요. 선거하러, 투표하러.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런데 힐러리 크린턴에 대해서 비유감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대체로 어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만 그때하고는 좀 다르다. 민주당도 상당히 결집한다라는 측면에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시장의 걱정은 이게 서로 이겼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게 더 걱정인 것 같아요.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미국 대선 아마 대선 끝나고가 바로 될 텐데 저희도 특별 방송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이 끝나자마자 아마 출구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또 과연 앞으로의 미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또 미국 경제와 우리의 경제 이런 것에 대한 특별 방송을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날짜로는 11월 4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면 또 다른 어떤 채널 어떤 방송에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내용들이 아마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 동안 한국의 부자가 2배가 늘었는데 이번 코로나로 소득들은 또 매우 감소한 이런 통계에 나온 거죠.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워낙 과잉 유동성의 10년을 살다 보니까 유동성 과잉이라는 거는요. 사실은 부의 편제 그러니까 부가 양극화 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풀렸다는 거는 그러면 골고루 나눠 갖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돈의 반대쪽에 있는 자산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돈 가치는 떨어지고. 그런데 하산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부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부동산이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집중적으로 오른 거고 미국은 투자를 많이 하고 편하게 돼 있는 주식 가격이 많이 오른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한국의 부자들도 비중이 늘었을 거다 이렇게 봤는데 KB금융지주의 경영연구소가 2020 한국부자보고서를 어제 냈는데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가 작년 말에 35만 4천 명이래요. 10억 원 이상? 금융자산으로만 주식, 채권, 예금 이런 거 갖고 합쳐서 35만 4천 명이 2010년도에 이게 16만 명이었다고 하니까요. 거의 20만 명 가까이 늘은 거죠. 2.2배 그러니까 10년 만에 매년 9.2%씩 늘었는데 전 세계 부자 수 상 증가 속도라는 통계가 있는데 이게 6.8%라니까 한국의 부자가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것보다. 그래서 이런 통계가 있고요. 그런데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면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냐. 항상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다 합쳐서 총자산 기준으로 70억은 돼야 부자죠. 총자산? 네. 그러니까 부동산, 예금 이런 거 다 합쳐서. 2010년도에 같은 질문을 했을 때는 얼마로 대답을 했냐면 50억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50억? 네. 그러니까 이제는 50억, 60억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거 뭐 부자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한 20억이 늘어났네요. 네.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오늘 아침에 좀 허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건 우리가 올해만 들어서도 어떻게 보면 머니무브.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예금에서 금융자산 쪽에서도 주식 쪽으로 이렇게 옮겨간 거 아니냐. 이렇게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들의 자산 비중의 변화를 보니까 부동산 자산이 56.6%, 금융자산이 38.6%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예를 들면 2016년도에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51.4%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7년도에 52%, 2018년도에 53%, 그리고 2019년도에 53%, 그리고 작년에는 56.6%. 그러면 당연히 반대쪽이 금융자산이 있어요. 그만큼 금융자산의 비중이 낮아졌는데 왜 그러냐. 딴 거 없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부자들이 갖고 있는 지역에 집값이 더 많이 올랐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이쪽으로 다시 좁혀질 수도 있겠네.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담보 가치가 높아진 거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건. 그래서 그쪽을 꼭 판다든지 그렇지 않아도 금융자산 그리고 주식 쪽으로의 자금도 비율은 유지하더라도 금액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정프로도 빨리 돈 많이 벌어서 70억. 지금 채팅창에 35만 명 안에 들었네 이런 분. 있어요? 계시네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부자들도 최근 들어서 근로소득이란 사업소득 이런 것들이 줄면서 수입 그러니까 수입이 줄었다라는 분이 30%는 됐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아 총자산에서 게임머니는 빼셔야 됩니다. 여러분. 게임머니 50억 있는 분들은 오늘 진짜 돈은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뉴스 3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이제 박병찬 국장과 함께 미국 시장 많이들 놀라셨죠? 미국 시장 한번 저희가 원인 분석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만 듣고 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산불호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